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걸어가고 있으니까 초점이 잘 안 덮인다 아, 그럴만하죠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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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from Western bathroom The ресur paso Where are you... Suwon Arai ? OH! Suwon Station 저 집 가는 중입니다, 집 가는 중. 오늘 머리를 묶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싹. 보이시나? 보이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0분? 그치 30분인가. 아직 아니야. 구마이크? 맞아. 너무 힘들어. 그때. 그때 뭐지? 구식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구마이크.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 너 먼저 갈래? 여기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못 가? 응. 그만. 응. 랩. 오늘 완전 생머리에요. 생머리.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 뭐를 못 하겠어요. 팬미팅 같은 거예요. 제가 팬이 많으면 할 텐데. 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재환이 라이브 하면 언제든지 보러 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검은옷이 아니네요. 음! 우리 언제보다 잘생겼어. 그거는 기분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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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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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영상이요. 음... 원하시는 건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화장 하신 거예요 제 취미가 화장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 뭐라 해야 되지? 3년 전부터 화장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5년 전부터 화장품을 사야 하는데 실제 화장품은 화장품은 화장품을 가진 거야 화장품은 화장품을 그래야 하는 거야 가진 화장품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마디가 화장품이 있는 거 같은 거 머리가 화장품은 화장품은 다tycznie 할만한데 이거? 할만한데? 어 저기 차 온다 3 2 3 4 4 5 6 5 6 6 저도 화장 안하면 얼굴 제 얼굴을 너무 못생겼다고 느껴가지고 진심 응 진심 응 진심 응 나 그래서 맨날 연습할 때 아니야 화장하고 다니지 않아 아 몰라 아 자 연주 글써 글짝 지훈 태 guerra itter aquel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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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저도 어지러워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지막 timeframe 또하다가. quit dduj quit halt quit You're done with thisрем safety. Uh... you have Александ staat 玉иса 이미 시작하게 되면.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바이바이 굿나잇 바이바이